대전 하나시티즌이 지난 시즌 김치현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원정에서 내리 두 골을 넣으며 승격의 1등 공신이 된 이진현과 재계약했습니다. 유럽 진출을 꿈꾸던 이진현은 지난 시즌 이후 폴란드 명문팀 레기아 바르샤바 전직훈련에 합류해 입단을 추진했지만 어렵게 되자 전 소속팀인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. 빠른 속도와 킹력, 공수 조율 능력까지 갖춘 이진현과의 재계약에 성공한 대전은 중원에 무게감을 더하게 됐습니다.